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p 이다 이 말은 p 가 맞는 말이다 p 가 참이 된다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이 식은 성립해요 그러면 모든 x 정의역에서 요 fx 그래프는 항상 x 숙보다 위쪽에 있어요 접하거나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p 기준에서 보면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되겠다 첫번째 조건에서 0? 이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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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이하 중에 뭐?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 d 가 0 보다 큰 거고 접하게 되는 경우가 d 가 0 인거고 d 가 이렇게 있으면 d 가 0 보다 작은 거고 판별식 d 는 실근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잖아요 얘는 실근 두 개 있어요 얘는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래프 개형이 접하거나 떠 있길 바래 항상 fx 가 이런 형태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1 넘기고 제곱근 해보면 마이너스 1 에서부터 a 는 1 사이에 있으면 p 는 이 말이 성립하는 거고 q 도 봅시다 p 는 not q 이기면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p 는 not q 라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p 라는 진리집합은 q 의 여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요 p 가 뭐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p 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리집합은? 어떤 x 를 대입해도 p 는 성립해요 그럼 이 진리집합이 뭐겠냐? 이거를 성립 안하는 x 가 있을까? 없지? 이미 여기에서 붕 떠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p 의 진리집합은 뭘까? x 에 마이너스 100 을 넣어도 0 을 넣어도 플러스 100 을 넣어도 이제 다 되는데 모든 x 에서 성립하는 그 모든 x 를 진리집합 p 라고 말할 수 있죠 p 라는 명제를 만족하는 x 의 집합 뭘까? p 전체 집합이 좀 실수 전체잖아 p 얘는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에 전체 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얘는 그럼 뭐가 되어야만 가능할까? p 전체 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 p 전체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거느릴 수 있는 집합 얘도 전체 집합이어야만 되잖아 그러면 q 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요라는 말은 q 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?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다 q 는 공집합이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q 에 대해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또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 닿으면 안되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닿도 안되고 얘는 괜찮은데 닿거나 아래쪽에 존재하거나 이렇게 되면 얘는 안되요가 되는거죠 붕 떠 있으려면 아까 여기서 봤지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되겠다 0 보다 작아야 되겠다 등호가 없는 형태 그럼 저식에서 판별식은 4분의 t 하면 b 제곱에 마이너스 9가 0 보다 작아야 되겠다 서로 보면 마이너스 3 에서부터 b 는 3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입니다 그럼 정수로 가보면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? 3개 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5개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는 5개 입니다 그럼 순서상 얘 3개가 가능하고 얘 5개가 가능하니까 총 15개가 가능하니까 총 15개가 가능한지 그래서 1번